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몇 가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주도할 임시정부가 위치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돈을 들으라고 하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사람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상하이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수많은 우리 한인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아닌 왜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상하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개성의 인삼 장수들이 인삼을 등에다 치고 장사하러 그저 몇 명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던 곳이 상하이였는데 그 상하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894년 3월 28일 날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이 이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람이 김옥균이고 그 옆에 있는 두 개가 당시 일본 신문에 실린 김옥균 암살 관련 사파입니다. 이렇게 김옥균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정부에서 그 김옥균의 시신을 우리 정부로 반환하라 하고 청나라에 요구를 하죠. 그때 청나라하고 조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시신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양화진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김옥균의 시신이 양화진에서 육시를 냅니다. 여섯 토막을 내요. 그중에 이쪽 부분이 대역부도 옥균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뒤집어 풀려고 하는 구태타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균은 대역죄인이죠. 그래서 그 김옥균의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몸통을 나눠서 다 그거를 하나는 양화진에다 머리를 저렇게 걸어놓고 다리 한짝은 경상도로 보내고 팔 한짝은 전라도로 보내고 국가를 반역한 대역죄인의 말로는 이렇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김옥균이가 죽은 곳이 어디야? 암살당한 곳이 어디야? 상하이래? 상하이가 어디 있는 곳이야? 이러면서 상하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바로 김옥균 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갓을 쓴 홍종우라는 사람이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인데 저 홍종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유학생 1호입니다. 프랑스에 유학했던 제1호 유학생인데 이 사람이 조선왕조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일본에서 상하이로 온 김옥균의 뒤를 따라가서 김옥균을 암살을 했던 거죠. 그 뒤에 이 홍종우라는 사람은 조선정부에서 승승장부에서 아주 꽤 높은 자리까지 얻게 되죠. 저 밑에 있는 화면에 밑에 있는 것이 일본 동경에 있는 김옥균의 묘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묘비에 가서 봤을 때 박영효가 묘비명을 지었어요. 그 박영효가 지은 묘비명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 너무도 기가 막히게 김옥균의 생애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비상이라는 표현은 정상이라는 말에 반단 말이죠. 어떻게 비상이라는 것이 이 비문의 표현이 돼 있느냐 하면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한 번 나오죠. 비상한 때를 만나 두 번 나오죠. 비상한 공원 세우지도 못하고 세 번 나오죠. 비상한 죽음만이 또다. 네 번 나왔습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대를 향한 열정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었던 포부는 조선왕조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나고 말고 결국은 실패를 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해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게 좌절이 돼서 나중에 죽고 나서 몸이 아주 갈기갈기 찢기는 그 비상한 죽음만 있었다는 게 박영효의 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표현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